like, 방금 무슨 소리야? 뭐야? 누구세요? Q.뭐야? 2019년 12월 18일 시작! GO! 공포방송 NO.1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FOLLOW FOLLOW ME 와 미치겠네 와 미치겠네 뭐있나? 제발 그냥 바람이 열어라 제발 그냥 바람이 열어라 바람이 열어라 재합! Commerce! 고마워 와! 아직은 모감 방방송 다 inglés 여기 하지마라니까.. 여러분들 죄송한데요.. 지금부터 확인해 볼게요.. 미안해요 조난이 찝찝해서 그래요 안 무서운데.. 그냥 확인만 할게요 절대 무서워서 그런게 아니고.. 확인만 할게요 도망가지마.. 나 안해.. 나 안해.. 나 안해.. 진짜 이거 뭐 있는 것 같아.. 바람 아닌 것 같은데.. 뭐지.. 사람이든 뭐든 나와.. 사낭집하고 나오라고.. 사낭집하고 나와.. 나오라고 했어.. 진입을 못하겠어.. 진짜.. 위에서 뭐 떨어지고.. 길이 갔다.. 아.. 나와 이제 거기 있지? 여기 있지? 여기 있지?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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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바람 플러스 망자입니다. 지금 저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사람은 일단 아닌 것 같아요. 확실해졌습니다. 망자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 소리는 저는 그냥 바람인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뭐야? 내 맘 맞지? 여러분들 맞지요? 이거 있지 않을까요? 봐봐요. 맞지라오. 내 의상 인정? 이것이 첫거지. 바람으로 인해서 맞잖아. 이게 첫거지. 달랑달랑 매달려 있잖아요. 이게 첫거지. 저거지. 이 상황이 첫거지. иниftdian. 여기서 allerər Flug landed. 잠깐만 여러분들 집중! 쓰셔 준비! 엄마가 더웠어.. 내가 이러는데.. 엄마가 더웠어.. 감사합니다. 도대체 이게 뭐야? 어디서..? 잠시만요. 잠깐만요. 뭐야.. 이렇게 뭐가.. 아니 진짜.. 시원하다.. 대남북 가만히 있는데.. 뭐야 도대체.. 대남북 가만히 있는데.. 불긴 부는데 바람이.. 이제에서부터 깨끗게 .. 미치겠네.. 어이 님아 장난 그만 칠하니까 어차피 있는건 알어 어이 님아 님 있는건 알어 내려오려면 자신있게 내려오고 얘기하려면 하고 으 으 으 으 으 오빠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까지 으